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물병장치는 사이클론에 대한 효과 입니다. 그래서 회전을 사이클론으로 효과를 주면은 이같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공기화력 혼합이 잘되는 그런 상황이 되구요. 사이클론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재료입니다. 와류가 없을 때는 하루종일 서있죠. 자, 이 영상은 사이클론의 효과의 효과의 효과입니다. 이렇게 자랑이 나가는 소리와 까인데들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론은 효과입니다. 사이클론은 효과의 효과에서 수행과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효과의 효과입니다. 사이클론은 효과와의 효과입니다. Thank you.